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명문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경희대 출신의 정상인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작성합니다. 이젠 남자들이 도울 수 있는 여자가 정해져 버렸다. 이전 세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게 당연했음. 그런데 이 나라의 국가 종교인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한 각종 법적 규제와 사회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보여. CPR을 해야 하고 여자가 죽어가는데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마저 남자가 여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가려야 하는 사회가 되었어. 이제는 가족 이외의 여자를 도울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편해지고 있고 옛날보다 팍팍한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옛날과 지금은 아예 다른 사회가 되어버린 거지. 대한민국은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던 게 당연했던 그때를 그리워할 자격이 없는 것 같네. 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글이 정말 당연하게 느껴지고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포지션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거란 두려움을 선천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 여자에 비해 없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남성들의 이런 변화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통감하는 건 바로 한국 여자들입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길에서 위험 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면 돕지 말라고 교육한다네. 예를 들어서 맡고 있는 여자도 돕지 말고 쓰러진 사람 cpr은 절대 금지라고. 괜히 돕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돕지 말라더라. 라는 말을 하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 국가적 지침일 리 없으니 한 여성이 나라에서 내려온 지침이 맞냐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여성은 군인들끼리 그렇게 내리교육하는 거라 말하며 친구들 모두 저렇게 배웠다는 사실을 말하죠. 도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 인권 fm리즘에 관련 책을 읽고 토론도 하던 사이였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상황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남자 쪽에서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 여자냐 남자냐라고 물어보길래 그게 뭐가 중요하냐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안전교육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여성이면 일단 지켜보고 안 도와야 한다 배웠다고 말하더라고 라는 말을 하며 실제 현실의 남성들이 여성을 돕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충격받은 여성이 있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이야기한 남성은 조만간 도태될 거라고 여성들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녀들은 매일같이 남성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군칭스라 말하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이 위험에 닥쳤을 때 남성들이 여성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에서든 한국 남자는 여성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듣고 나서 충격에 빠져 여성시대에 글을 작성하는 거죠. 수많은 남성들은 이제 변했습니다. 남 돕고 고소빛 맞는 한남댁이랑 그냥 한남으로 살기 골라봐. 그냥 여자는 죽어가면 내버려두는 게 맞다. 90% 이상이 fm하는 여자들 탓이다. 지금 남성들의 행동은 모두 업보다. 남자라서 남자니까 해야 했던 사소한 회의 행동들을 fm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이제 누가 하려고 하겠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도와주고도 처벌받는 사례가 하나둘 모이며 결국 도와주면 안 된다는 통념이 만들어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남성들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성들은 하염없이 남성들을 혐오하면서도 위기 순간에 남성들이 도와주길 바라지만 이제 여성들도 자기 한몸 지킬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하는 세상이 찾아왔죠. 드디어 fm들이 원하던 평등한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변해버린 대한민국의 남성들 심리를 오늘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도태되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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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